박영선 후보가 오늘 아침 6.41 버스를 타고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모든 후보들에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 드릴 건 아니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박영선 후보가 지난 7월 3시 7.30 동작 보궐선거 때 헌신적으로 도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당시 선거는 정당 간 합의를 통해서 단일후보를 결정하고 양당이 책임있게 선거운동에 임했던 사안입니다. 마치 개인적인 차원에서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와 책임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여행국 대표가 민주당의 지지 요청에 염치가 없다고 말한 데에 대해서도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이 아마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유를 찾고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비판적 지지에 근거마저 상실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박영선 후보는 641버스에서 고 노회찬 의원님을 선거에 소환하기보다는 민주당 정부 4년에 대한 자문의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검찰개혁의 과제는 과연 가난한 보통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오히려 정쟁과 진영 대결로 정치는 나빠지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책임은 없는지 4.16 7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180석 민주당은 왜 세월호 특갈법을 만들지 못했는지 코로나의 소득을 끊겨 더는 못 버티겠다는 자영업자와 프레서 노동자들이 왜 화가 나 있는지 5인 미만 사업 노동자들은 오늘도 일터에서 죽지 않고 퇴근하기 위해 왜 불안한 노동을 하고 있는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시민들이 왜 그토록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과거 보수정부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기준과 잣대를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했는지 민주당 정부 4년 동안의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책임은 다 해놓고서 지지를 말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에 지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20% 기득권에 편입된 민주당의 과거에 80%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